KNN이 매년 추추하는 부울경 지역 대포럼이 오늘 경남 김해에서 분권과 상생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동남권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분권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권 상생과 분권을 주제로 한 KNN 지역 대포럼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강병중 KNN 회장은 먼저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최근 서울에 맞설 수 있는 동남광역경제권을 건설하겠다고 합의한 걸 환영했습니다. 이어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남권 광역연합결승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수도권만 비례지고 지역은 공동화되는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저는 동남권 광역연합결승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모두 동남권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하자며 화답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이 침체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지방분권의 핵심은 부울경의 재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울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그던 부산시장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동남권이 힘을 합쳐 세계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아껴먹는 지원을 다할 것이며 동북아를 넘어 세계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계를 넘어선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부울경이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출발해 지역공동체의 본부가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현명하고 정제된 절차로 잘 극복함으로써 그 지역 혹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세계시도는 오늘 포럼에서 나온 각종 제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포럼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확대 방침과 맞물려 울림이 더욱 컸습니다. 특히 부울경 시도지사들의 상생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고 실천적이라는 점에서 호소력을 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NN 송은재입니다. KNN 송은재입니다.